오케이. 그래서 1회 22 하게 됐는데 1회 22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못했던 것도 좀 할게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seed. 그렇죠? seed. 그래서 se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오케이. 무슨 seed. 뭐로도 쓰인다. 다다시로도 쓰이죠. 계속해서. brain. 쓰는 방법은. 오케이. 그래서 이, 이가 무슨 소리 된다. 이 소리 해줘. 알, 이, 얼 됐고요. 그리언. 그린 이렇게 되네요. 그리언. 그리언. 오케이. 가만 보니까 이, 이가 이 소리 내는 거 뭐하는 거 같아요. 시험 짓고 여기 있고 오제 해서 내고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꿀은. 그건 벌이고요. b는 벌. 꿀은. 그렇죠. honey죠. honey. 쓰는 방법은. 어? 응. 어? 어? OK. 쓰는 연습 좀 해야되겠네요. 허니죠. EY가 무슨 소리네요? 이 소리내고 있죠. 허니 허니 이름시구요. 그 다음엔 T 쓰는 방법은 OK. 그래서 이 책에서는 EA랑 EE랑 EY가 E 소리내는 것들을 뭐하는 거에요? T OK. 그 다음 MONKEY 쓰는 방법은 Mocky NK가 무슨 소리 어때요? NK가 그러니까 Mocky 웅크, 웅크 소리가니까 멍키가 되는 거에요 그 다음 leave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ea가 뭐 됐다 이랬죠 ee, ea, ey가 이 소리내는 것을 모아놨어요 leave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해가 뭐 됐어요 이해 됐죠 meet, do you like meet? yes, 남은 trees 오케이 주문법목은 t, l, e, e, e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됐습니까 그 다음엔 열쇠는 키 쓰는 방법은 키 그 다음엔 바다는 씨 쓰는 방법은 그렇죠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거 씨 구요 이건 보다 란 뜻이야 이건 씨는 바다 구요 키 씨 씨 동기 쓰는 방법은 이슬 시 이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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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? 남은 볼까요? T-O 남, 어? OK 아까전에 이거 뭐였어요? M을 D로 바꿔 먹으면 뭐겠어 던키가 되겠지 던키 됐습니까 NK가 또 뭐 됐어요 NK가 응크 됐죠 그 다음에 꿀벌 B 쓰는 방법은 꿀은 뭐였어 꿀 허니는 어떻게 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허니 허니가 아니고 허니 B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붙였던 거 하나 합시다 문장 아 이거 했었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안해요 하고 싶으면 I'm sorry I'm sorry 베턴이 괜찮아 It's okay It's okay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너 괜찮니 넌 괜찮냐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다음은 계속해서 오후 터뜨려 예스 아이애 오케이 예스 아이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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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더니 예스 아이애 예스 아이애 네오 아이애 오케이 이런거 또 배웠구요 그 다음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